우겼어요. 들어와야 돼. 슛. 가자 가자. 혼자. 벤치에서는 이준희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엘로디 선수가 오랜만에 합류해서 벤치에서 출발하는데. 자 새로 들어온 엘로디 새롭게 합류한 또 엘로디는 아직까지. 불어넣으면 안 되죠. 저도 돼. 강보람. 한초임. 어 돌아서겠는데. 초임아. 현상 곱걸음 내려와. 냄대요 냄대요. 오히려. 월드클라스의 볼입니다. 나티. 올라가. 캐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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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울이 따라갑니다. 한 보람 한초임. 한초임이 잘 돌아서거든요. 한초임 몸싸움 좋아요. 몸 잘 씁니다. 한초임. 오오. 멍맥 멍맥이. 한초임. 오오. 초임아 좋아. 캐시 길게 올렸고요. 강보람. 최연. 오 최연. 아기. 강보람. 강보람. 혼자 추구하겠지요. 혼자 추구하겠지요. 강보람. 자 잔발로 잘 치고 들어갑니다. 강보람. 강보람. 오른발로 갖다 놓고. 내주고. 한초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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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고. 한초임. 보람아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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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안혜경 선수가 올라와서. 3대2 싸움을 해주고요. 안혜경 좋아요. 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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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 나와있어 앞에 앞에 앞에. 더 나와 더 나와. 아기 아기 그렇지.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있는 나홀이 콤비입니다. 지금 3대2가 되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강하게 못 들어가요. 골키퍼 한 명의 존재가 이렇게 빌드업을 편하게 해줍니다. 오리야 오리야. 오리 쳐. 이럴 때는 한 두 발짝 더 가도 되는데 사홀이가 달려듭니다. 이승현. 오로운 reach 여기. 오 여유있죠. 오나 봐 내려와야 돼 내려와 이래. 강해요 강해요. 패스 좋아요. 죄꼈습니다 Language This. 들어줍니다. 강 보람 내주고 한초임. 돌려주고 바쁘다. 아! 아깝습니다! 아! 캐시 던져줍니다! 이승현 끊어내고 강보람! 자, 어! 섬세하게! 하지만 나티가 가로챕니다! 나티! 자, 나티! 어, 싸움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나티! 언니! 언니! 공부해야 해! 이승현! 아! 이게 뭐야! 나가! 나가! 너! 자, 어! 이거 때립니다! 이거 때립니다! 오! 오! 이거 잘 때려, 카나이 잘 때려! 이거 때립니다! 와! 골 때! 골 때 맞았어요, 골 때! 우와! 네, 막아냅니다! 강보람! 자, 올렸습니다! 자, 한초 힘 쪽으로! 오! 나가! 나가! 나가야 돼! 엘로디! 아, 안 밀려요! 엘로디! 좋아요, 엘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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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티! 때려! 때려! 자, 때릴 수 있습니다, 나티! 네, 강보람 막아내고! 다시 한번 나티! 자, 다시 한번! 오! 오! 골킥 선언이 됐죠! 그대로! 나가! 나가! 이승현!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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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보람! 자, 한초 힘! 강보람! 하지만 카라임! 최연 선수가 더 붙여줘야 돼요! 공격이네요! 강보람 이겼어요! 강보람! 슛! 가자, 가자! 오케이, 보람이 혼자! 혼자! 이야, 이거... 아! 아! 자, 강보람 이겼어요! 강보람! 따라! 슛! 다운! 슛! 다운! 캐시! 가르쳤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승현이 줘도 돼, 줘도 돼! 다시, 다시 짝이 2대, 짝이 2대! 이승현, 강보람! 강보람, 이승현에게 빼주고 이승현! 다시 한번 강보람! 이제 슛!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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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습니다! 다운이 나가! 다시 2대 1! 오케이! 승현, 강보람! 때립니다! 승현, 강보람! 때립니다! 이쪽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걸립니다! 사울이! 강보람!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강보람 합니다! 강보람! 때려야지! 자, 방향 전환! 강보람! 슛! 아! 왼발로! 자, 방향 전환! 돌아봐! 강보람! 슛! 아, 왼발로! 이 때가 cambia! 저희는? 에이! 어! 우아! 까야 돼! 우아! 어! 아 zaw! 어... 5라인이네요. 레이저예요! 제가 이겼지만! 자, 한 장기! 다리 길이가 드라이버예요! 예예 자, 강보람! 또 방향! ân eslqМыM! 어 넘어갔어요. 자 한 초임. 어 이준희! 어 이준희! 어 이준희! 이준희! 어 이준희 넘겼어요. 기다려. 야! 둘이.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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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희! 어 이준희 넘겼어요. 기다려. 야! 야! 야 너 너무 잘해 진짜. 자 절대 이승윤 선수가 공간으로 벌려줘야 되죠. 그렇지요. 자 이렇게 달라고 사인을 줘야 됩니다. 아 좋아요. 자 탈압박하는 모습 오늘 불나비 탁월합니다. 안 돼요 다시 여기에. 자 그리고 한 초임에게 강보람 흘러줬습니다. 이거 슛! 어! 흘러줬습니다. 이거 슛! 어! 강보람 역시 양발 키커. 자 강보람. 승현 준비하고. 한 번 더 봐. 달려듭니다. 자 탈압박을 오늘 불나비가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또 한 번 하프라인 넘어놓고. 이승현. 자 줄마비들 쳤습니다. 타오리가 순식간에 발 뻗을 수 있어요. 자 이승현 재끼고 들어가나요? 어 좀 더 갑니다. 자 오 열렸어. 자 오 열렸어요 3대1이에요 3대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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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습니다. 축적필 나갑니다. 안혜경 굴려 줬습니다. 야 한번 더 다가.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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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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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뒤에 뒤에 봐 뒤에 뒤에 봐야 돼 뒤에 보라고 아 강모랑 좋아요 살려내고 접고 강모랑 꺾어쓰고 아 살려내고 접고 강모랑 꺾어쓰고 아 캐시가 너무 잘합니다 전반전 끝납니다 전반전 이렇게 종료됩니다 캐시! 완전히 완전히 수류 패스였는데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됩니다 정말 평평한 경기라는 게 이런 경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강보람이 한초임에게 아 나갔습니다 한초임 터치가 좀 길었지만 카라이 대경 놓쳤어요 자 강보람 승현아 벌려 승현아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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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이승현 3대2 싸움이기 때문에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강한 압박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워낙 지금 1대1 대인마크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잘 붙어 있기 때문에 해경아 다시요 이걸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위에 준비 위에 어떻게든 여기서 이승현 혹은 강보람 둘 중에 하나가 전진을 이뤄내야 되거든요 아 여기 벌어봐 고 고 키펀 대갑 고 고 키펀 대갑 고 키펀 대갑 고 오 강보람 강보람 오 강보람 강보람 오 강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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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재치는 안 돼 니가 해 고 오케이 니가 해 우리 탈압박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강보람 열렸어요 떼주고 강초임 마지막에 또 수리가 됩니다 승애나 더 승애나 승애나 더 승애나 더 승애나 승애나 더 승애나 승애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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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운을 빼주는데요 나티 자 가을이 오 이게 몸에 걸렸습니다 나티가 갑니다 나티 나티 금진 상태가 됐어요 카라이 슈팅 중인 인형 뽑기하고 곧 때립니다. 안혜경 키퍼, 이승현. 이게 지금 블라비 팀의 빌드업이거든요. 골키퍼를 활용해서 월드클라스와 자기 진영에서는 3대2. 그러다가 강보람이나 이승현 중에 한 명이 플러스1 상황을 상대 진영에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제끼고 강보람. 제끼고 강보람. 자, 제끼고 강보람 전진합니다 강보람. 자, 좋아요 강보람 슛. 빨리 해겸아. 오케이 굿. 나티꺼. 자, 강보람이 일단 공을 달고 전진합니다. 강보람 한초임 돌려주고 하지만 나티가 끊어냅니다. 나티, 사울이 나티에게. 자, 하지만 강보람이 리커버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최영 가야 돼요.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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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때렸는데요, 최영. 좋았는데 캐시가 역시 여지없이 막아냅니다. 자, 안혜경 키퍼. 이승연. 더 줘. 더, 더, 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지금 숫자 싸움에서 군라비가 전반전에는 잘 풀었습니다만 후반전에는 숫자 싸움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플러스 원 상황이 안 돼요. 여기, 여기. 엘로디, 엘로디. 자, 강보람 빠르게 부쳤습니다. 캐시가 걷어냈고요. 이게 사울이에게 패스가 된다면, 천천히 천천히 해. 해 해. 나가, 나가야 돼 해. 이게 사울이에게 패스가 된다면 기회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내주고 나티! 나티! 나티가 이동합니다. 나우리 콤비가 드디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초임! 벗어납니다. 자, 유승현. 자, 유승현! 자, 유승현! 유승현! 자, 유승현! 슛!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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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라인 볼게요. 이거 볼게요 하고. 안쪽이면 이제 그냥 페널티킥이고요. 그렇죠. 안쪽이었을 때는 이제 또 카드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카드 색깔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저는 두 손을 들었어요. 바로 나와요. 자, VL. 페널티킥! 페널티킥! 그리고 그리고. 아, 경고입니다. 다행히 경고입니다. 지금 주시인이 가중처벌하지는 않았어요. 한초임. 자, 페널티킥! 골! 속적골입니다! 한초임! 속적골! 긴장할 만도 한데. 정말 편안하게 집어넣네요. 자, 여기서 지금 개벤저슨 다 빠집니다. 카라인! 오, 다리 사이로 빠졌습니다. 안혜경 잡아야 돼요. 안혜경. 나가, 나가. 자, 이승현에게. 나가 봐. 나가 봐, 나가 봐, 나가 봐, 나가 봐, 나가 봐. 준비, 준비, 준비. 자, 또 또 나가, 나가, 나가. 다시 한 번. 안혜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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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경이. 자, 이줄이. 오! 한초임 헤딩. 오! 엘로디, 엘로디. 오, 엘로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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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엘로디. 왁무랑 킥인. 이거 승현이 오케이 승현이 쳐도 돼 승현이 쳐도 돼 둘이 받아올게요. 이승현. 됐다 됐다. 나이스. 딱 안 돼 딱 안 돼 딱 안 돼. 이승현. 이승현. 골 때 맞았어요. 됐다. 또 골 때 맞습니다. 골 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보랑 처리합니다. 이줄이가 합니다 이줄이. 동료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아주 길게 나갔습니다. 엘로디 이줄이 화가 됐고요. 이승현 공을 따냈습니다. 이줄이 지금 팀의 도움이 잘 되고 있어요. 강보랑 전진합니다. 강보랑. 강보랑 슛. 오우. 슛일입니다. 나가 나가 나가. 한 번 더 한 번 더. 강보랑 또 한 번 타락박을 할지. 이승현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오우. 정규 시간 이렇게 끝났습니다. 연장전 시작됩니다. 한초임. 이승현.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안 돼. 서울이가 뜯어냅니다. 앞으로 쳐. 앞으로 쳐. 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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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져. 자 이승현 좋아요 이승현. 오케이 좋아 승현. 나가 나가 나가. 자 돌려줘 이승현. 와 와 와. 와 이승현. 와 이승현. 와 이승현. 와 이승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승현. 와 그리고 채연 채연. 채연 채연. 아 뭐야 이게. 항보람이 또 한 번 강하게 붙이겠습니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밀렸습니다. 자 이승현 이승현 이거 놓치면. 우리 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네 견뎌냅니다. 항보람 벗어났습니다. 자 나티. 그대로 슛. 골을 봐 골을 봐. 네 슛. 우와. 골을 봐 골을 봐. 네 슛. 기가 막힌 퍼닝 슈팅. 이야 나티 환상적인 슛이 나왔네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자 가자 앞으로 앞으로. 한 초. 빨리 빨리 빨리. 막아 막아 막아. 오. 아잇. 사올이. 사올이. 오늘 안혜경 키퍼에 좀 불안합니다. 자 오늘 실수가 좀 있어요. 가자 가자. 오. 한 초임 한 초임. 한 초임 한 초임. 한 초임 한 초임. 자 여기서 강보람이 연결을 받습니다. 사올이 붙어있어요. 자 강보람. 골 아웃됩니다. 불안해 sprits. oires이 bass를 보냈습니다. 그러 완전히. 저 Whole Cher Second one 초임. 쏨이버가 prost templ 이미 가. 개시 벗어냅니다. 그리고 비었어요. 그리고 비었어요. 그리고 비었어요. 세린이 완전 없어요. 오 세린이. 뒤로 가 봐. 세린이 너무 잘해. 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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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fen., 둘., 내., inc. 그리고 비었어요. 자. 아 캐시가 이미 도착했네요. 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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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돌겠네. 아 이건 반칙이에요 반칙. 새까몰 새까몰. 들어가면 끝납니다. 나티 제대로. 나 못 봐. 야. 나티 제대로. 잡아내는 안혜경 골키퍼. 상대의 좋은 흐름을 끊어내는 역시 골키퍼의 역할입니다. 라인 라인 라인. 자 한초임. 한골함. 한초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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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한초임. 한골함이게. 한골함. 자 순간적으로 방향 바꾸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카라인 반칙입니다. 카라인. 다리에 걸렸어요. 하고 싶은 노래. 주략 골대. 자 이주리. 자 이주리. 우와. 키퍼 정면이에요.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자 나티 쪽. 이승현. 오 순두부. 고려 청자 트래핑. 좋은 트래핑이에요. 강보람. 자 올라가는 선수가 좀 부족한 블랍입니다. 자 이승현이 공간으로 침투해서. 오 엘로드에요. 오 이거 역수기. 자 이러면 수비라 한 명 없죠. 우와 이승현. 승현아 치고 와 치고 와. 더 치고 와 더. 이승현. 반대편 이주리. 반대. 나티. 한 번에 한 번에. 승현아 승현 나있어 나있어. 오 이승현. 오 이승현. 오 이승현. 오 이승현. 오 이승현. 오 이승현. 아 수아지요. 캐시. 캐시. 캐시 슈퍼 세이브입니다. 빠르게. 안 돼요 아이. 오 오 오 오 이거 짧았어요. 고 고 고 고 고 고. 오 강보람 순간만큼 턴입니다. 와. 아 아 보람이. 자 강보람. 여기서 한 명 또 제치고. 자 때리나요. 안 돼요 보람아. 보람아 한번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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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슈팅 슈팅. 자 때리나요.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연장전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로 4강 진출팀을 가리겠습니다. 과장님 파워를 보여주세요. 자 최연 선수가 첫 번째 키커로 나오는 불라비. 불라비의 선축입니다. 자 1번 키커 불라비의 최연. 자 최연. 자 최연. 아 막혔습니다. 캐시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카라인 선수가 월클의 1번 키커로 나서겠습니다. 자 카라인 골. 성공합니다. 역시 강력한 슈팅. 전매 특허. 아 차오리를 그냥 뽑아버리네요. 아니요. 잘했어. 강보람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내내 불라비의 공격을 주도했던 강보람 선수인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강보람. 전 사실 자신 있었어요. 열 수 있겠다. 왜냐하면 5시타 때도 승차의 경험했고 거기에 맞게 하자 해서. 자 1대0으로 월클리 앞서 있습니다. 2번 키커 강보람. 자 강보람. 자 강보람. 우와. 호호호호호.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홀이 화이팅. 자홀이도 골을 넣어서 이 팀에게 사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망해해야겠다. 동점까지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나의 몫이다. 자, 사울이. 안혜경. 사울이. 안혜경. 안혜경. 주장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캐시가 워낙 잘하는 걸 제가 또 알기 때문에 과연 캐시가 슈팅을 막을 수 있을까? 자, 한초임. 오, 들어갔어. 야, 캐시가 선박을 했는데 워낙 강력하게. 시간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한초임 선수 코어 힘이 대단하네요. 나이스. 아, 돌아와서 저 페널티 승부창이를. 와, 엘로디 봐, 엘로디. 와, 엘로디. 돌아와서 오늘 많은 걸 경험하는 엘로디입니다. 아, 너무 가혹한데요. 자, 2대1로 글라비가 리드를 잡은 상황. 이제 엘로디가 동점골을 만들 수 있을지. 3번 키커 월드클라스 프랑스의 엘로디. 엘로디. 들어갑니다. 성공합니다, 엘로디. 4번 키커 이승현 선수. 엘로디. 4번 키커 이승현 선수. 엘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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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클라스의 나티. 자, 왼발 그대 슛. 자, 왼발 그대 슛. 골. 성공합니다. 과연 페널티킥 성공할지. 5번 키커. 불나비의 이주리. 과연 페널티킥 성공할지. 5번 키커. 불나비의 이주리. 이주리를 잊어라. 새롭게 변신한 이주리입니다. 자, 이주리. 아! 이주리. 아!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일 켰어요, 일 켰어요. 예.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마지막 키커. 애기. 우리 애기 가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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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플랫. 사병이 진출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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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이 진출합니다. 내가 계속 진출하는 사람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